1, 2, 3, LOST EVERYTHING 인사 드리겠습니다. 1, 2, 3, LOST EVERYTHING. 안녕하세요, P5 Honhovy입니다. FNC Entertainment에서 2024 FNC Global Edition 북미 투어 Part 2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9월에 진행하는 FNC Global Edition 북미 투어는 FNC 캐스팅 팀이 직접 미국, 캐나다 곳이들을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원어선입니다. 미국, 캐나다에 가져오는 2006라는 Mega Man Century 2020년 3년생 진행되려면 응원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H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와 오지션의 SNS 계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글로벌로디션 북미투어 파트2 저희 피어나모니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어보아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